안녕하세요. 저는 데니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아이템을 보여드릴께요. 이것은 엑소 직소 퍼즐입니다! 각각의 얼굴을 보여드릴께요. 3,2,1 잘생겼다. 제이허프야. 이 글라스는 어벤져스 글라스 토니 스타럭 글라스 잘생겼다. 다음은 제이허프야. 지금 이 글라스는 잘생겼다. 괜찮아요. 이 글라스는 진. 무슨 일이야? 뭔가 놀랬어. 뭔가 놀랬어. 다음은 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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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 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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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쪽으로 틀어볼게 아, 이렇게 됐구나 아, 이렇게 이것은 플레임 그리고 이것 아, 이렇게 됐구나 스페셜 포터칼! 아, 이것을 구매했다 포터칼을 구매했다 포터칼을 구매했다 포터칼을 구매했다 포터칼을 구매했다 포터칼을 구매했다 우와, 잘생겼네 JK, 밀크 에디션 이게 밀크가 보인다 밀크가 보인다 밀크가 보인다 밀크가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예아 저는 이것을 구매했다 오케이 잠깐만, 이거 오픈해볼게 이렇게 됐는데 아미, 이제 이제 프리 타임 이것을 구매했다 오케이 이거 좋네 프리 포터칼을 구매한다 오케이 오늘 아침에 저는 이것을 업로드하자 오케이 아, 그래서 정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매했다면 보내주세요 오케이 아직은 스틸 스틸 이렇게 보내주세요 네 ktoś 말씀이 터키스러운 위치 그리고 RM5 티셔츠 그리고 상관없는 위치 그리고 이름이 눈에 질을 어떤가 뭐하는거다 암 그리고 틈이 그리고 최소한 지민 알았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키! 오케이, 오케이! 안녕!